지금 시작합니다. 지켜줄게 불을 켜져 우리 쇼타임 우린 빛나 난 너라서 빛나 운도 왔던 만큼 난 빛나 더 높은 곳에서 난 빛나 나 댄서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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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난게 모든 날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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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맘에 모두 전하고 싶어 이렇게 지지 못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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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눈에꽃 프리지 뭐였더라? 와우! 왔나? 지금 올해의 첫눈 꽃을 바라보면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와 근데 진짜 무슨 날이야? 카메라하고 그런 걸 좀 해! 여기 등지고 해, 카메라를 10분 뒤 저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l 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홈 우리 집으로 홈 우리 집으로 홈 누구? 푸쉬업 100개 누구? 자기 전에 운동하면 기분 좋지 않아요? 저번에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숙소에서 혼자 다른 팀원들을 기다리는데 너무 쉬우셔서 혼자 운동했어 넌? 여기가 월요일이야 좋아해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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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괜찮아요. 가희 형. 걱정하지 마요. 나는 걱정 안 하긴 한데 내가 있잖아. 그래, 하루가 있어서 하루가... 그래, 하루가 있어서 하루가... 괜찮지? 브로답게 할 거야. 잠시만요, 형. 그래? 공부... 공부해야 돼. 나 지금? 지금 공부해. 무슨 공부? 한국어. 가다, 오다, 있다, 없다, 여자, 남자. 오늘 원페이지 배워야 돼. 원페이지. 원페이지? 오케이. 근데 이런 거 솔직히 외우기 쉬워. 또는 사용하기가 어려워. 그치? 놀라다. 아, 놀라다. 오, 놀라다. 오도독, 서프라이즈. 예스. 아, 잠시만. 저도 그거는 뭔가 스펠을 몰라. 뭐? 놀라다. 오케이. 뭐? 놀라다. 아, 놀라라. 여보세요. 그래, 지금은 알겠습니다. 회원을 씻자. 맞다. 여기가. 회원을 씻자. 이거 안 씻었어. 응? 여기 가이사라, 아마. 아휴... 아휴, 그냥 열심히 해. 누워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 저희 옆방에 누워가지고. 온경한테. 한소년 하다가 왔다. 야, 이 꼬맹아. 아, 왜 또 눕혀다 씻어야 돼. 난 계속 누워있다 왔어.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야지. 왜? 내가 들어주지. 그러니까. 나 원래 이거 상자 담고 좋아해. 귀여워. 보내는 거야? 내일 할 때 다 같이 천천히. 내일 좀 한 번 해놓고. 러미 라이크 어때? 오늘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죠. 와우. 왜냐면 제가 이 팀 멤버 픽스 했을 때는 에이스가 되어야 된다. K 그룹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이 멤버 구성을 받아서 재미있게 무대에서 즐겁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다 모든 멤버가 빛날 수 있는 무대. 네. 네. 우리 팀 다 사람 좋은. 네. 우리 팀에서 사람 좋아. 네. 아, 여기 팀. 사람들 다 좋지. 우리 팀도 좋아. 네. 네.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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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팀 팀 멤버가 잘자요. 네. 네가 있는 곳으로 와다다 탄ione 와 너무 좋아